아 설마 또? 근데 우리 난이도 뭘로 할 거야? 당연히 매우 어려움이지. 매우 어려움? 그거 가능이야? 그래서 버니님이 오버워치 점프로의 발로란트 세계 최고의 실력자에 귀여운 닭가리지긴 하지만 맞아 버니야 좀 분말 좀 해야겠다 너 내가 우선 AK47으로 다 잡을 수 있어 진짜로 AK47 아 진짜 내가 여기 AK 없어 버니야 아 그래? AK 없다고? 있지 않아? 아 이거 일부러 눈치 없으면 어떡해 호나 있는 데 없는 척거나 있어? 있지 않아? 있어? 아 근데 있으면 난 우선 그걸 쓸게 어 난 벤탈스.. 아니 미안 있어 있어 나 영어로 나오지? 뭐야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다 여기 삽들다야 우와 야 삽 처음 봐 여기 삽 있는데? 뭐 삽 있다고? 무기 삽 있어 삽 삽입? 아니 삽.. 삽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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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갈까? 가자 가자 고고 고고 비기기 무 무 어? 우는 소리 들려 야 이거 위치 잡아야 될 거 같은데? 님들 얘 죽여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죽여야 돼 어머 아 미친 미친놈이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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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랍 이게 뭔데? 누군데? 잡아ắng 얘 왜 이렇게 쎄? duy 정수들도! 이거... 어디야? 차 터트리면 두거든. 대게... 야! 와! 버니! 차 터트리면 안 와야겠잖아! 파이도! 정성! 야! 저거 지에다 말라! 너 할게! 죽여버려! 파이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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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! 잠깐만x2 아 잠깐만x2 너무 아파x2 온다x3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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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P1이야! 나 P2 땅 1이야! 아니요! 아! 아! 나 조비가 좀 밟히는 중! 나 밟히는 중! 나 개밟히는 중! 어! 야! 존댔다! 나 꼈어! 왜? 왜? 먹어야지 밟으면 어떡해! 조비새끼들아! 끝났다! 끝났다! 이거 실화야 이거? 아니! 일단은 저기 누구시냐! 버리지! 해명 좀 해봐요! 이게 뭔데요? 일단은 차를 터뜨리지 말라고 가이드를 줬는데 분명 차를 터뜨리고 누나! 분명 내 뒷통수랑 누나의 뒷통수 한 5번 터뜨렸어 머니가 에반데? 아 형 미안 아니 그리고 불만치면 말로 하지 왜 자꾸 떼어! 야 이거 가능할까? 고급? 아니 가능이야! 이제 내가 진짜 보여줄게! 맞지? 진짜? 괜찮은거지? 응 야! 어! 뒤에 뒤에 뒤에! 어! 뒤에 다 왔어! 야야야야야야! 내 뒤에 밖에 내 뒤에 밖에 뒤에 밖에 어! 저기! 어!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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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 분석 가서 아래로 내려갔네? 제큐화이 컷! 어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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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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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! 미순만한 사람 누구야! 누구야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이거는 경고자치가 울립니다라고 돼있어요! 와우! 어? 와우! 와우! 미안! 나 오랜만에 까먹었어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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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할만하지 않나? 가자! 나이스! 가자! 가자 가자! 고고고고! 가볼까? 아! 이거 해야되는구나! 이거 한 명이 해야되는 거 아니야? 맞아! 뭐야! 진짜? 이거 온다 애들! 어! 이거 발전기 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아! 아! 어! 뭐야! 뭐야! 이거 대바데였어? 둘 둘 나눠! 둘 둘 나눠! 야! 대바데다! 대바데! 나 여기 해야지! 야! 이거 나랑 갈 사람! 나 이거 파이프 없다! 이거 부모의 딴 데다가 쏟아야 돼 얘들아! 아! 미친! 야! 살려줘! 살려줘! 다 젖었다! 다 젖어버렸어! 기다려봐! 버니야! 저 뭐 하나 더 있네! 어? 이거 먹어! 오케이! 고마워! 니가 몸빵서 이제! 뛰질 않아! 어쩔 수가 없다! 야! 세이프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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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프룸 어디냐! 세이프룸? 형! 형! 우리! 가야 돼! 할 수 있다! 우리 형! 가야 된다! 어! 어! 형! 조심해! 뒤조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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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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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!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는 보통으로 해야지 뭐! 어! 맞는 거야? 저거 뭐야! 시작하자마자 맞춘다니까! 저 새끼 저거! 이거 안 되겠어! 이거 답은 버니보다 먼저 올라가가지고 버니보다 빠르게 자리잡아! 좋은 자리는 중이야! 때려줄게! 나를? 대전 뭔데? 뭐야! 위치 어디서 막 웃는 거야! 어! 기름해고 있는 힘 아니었어?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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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위치! 위치! 야! 위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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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나이스! 위치! 근데 이거 버니 살려주는 거 맞냐? 버니까? 맞냐 이거? 안 돼! 손가락 자르면 안 돼요! 손가락 자르면 안 돼요! 아! 이거 미안해! 와! 진짜 큰일 났다! 와! 형 바로 위로 조끼 올라갔어! 날라갔어! 원애야! 너 한번만 더 쏘면 그땐 죽는 거 알지? 아 알겠습니다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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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! 어디 왔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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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이스 나이스 어.. 좋았다 좋았다 어 탱크다 야 저기 있다 저기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어디x3 숨 속에 숨었어 아!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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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있다 돌이 날아온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나 파연병 준비되있어 응 거거 아우 아악!! 오오오오오오오 안돼!! 오오오오!! 어 뭐야 뭐야 어 잠깐 탱크 왔나본네? 저한테 돈 넘치면서 오네 공파 형 치료.. 나 치료 있는데 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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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왜 벽대로 오냐? 일단 던져 나이스 아 설마 또? 뭐야아 뭔 일이야 야 뭐야 뭐야 어디갔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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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눈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08이 지킬게 내가 오늘 너 봐줄게 아 그래 그럼 내가 현이랑 같이 저거 가지러 가야지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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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형이 잠시만 내가 이현이랑 내가 버니랑 한 팀이라고?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야야야 깜짝이야 이거 범 한번 던질게 오케이 어 나도 던졌는데 어 그래? 아니야 아니 용냥 용냥 감사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어디 언어야 한국어야? 누나 그 뛰어내리는 뷰가 있거든 어 뛰어내려서 독자 어 아니 어째서 게임이 정상적으로 한 번도 끝나지가 않지?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보통해 야 보통해 야 보통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이라 하지마 너 존나 쏟아라 시발 마지막 기름돈 가지고 가요 봐주세요 오케이 자 열려놓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조심히 들어와 조심히 들어와 아 하나 왔다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이제 또 기다려야 되네 끝 끝 나이스 화엠 볼 지금까지 하나 아껴놨는데 어 어 님들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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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탱크? 어떻게 해 새끼야 음 저는 아무 코토 몰라요 나는 그저 딸린 볼 야 살려줘 야 살리지마 살리지마 야 살리지마 살리지마 야 살리지마 버리 줘 버리 줘 주권 줘 아 아 Messy야 와 설마 보통여서 죽냐 잘리지마 어화 ig Carno 아ENT 누구 잘못인 Outman 한번 보자 팀원한테 맞히는 데미지 제일 많은데 이게 누구지 와우 진짜 야 버니가 제일 많이 맞혔네 야 나는 이거 일부러 죽이려고도 때린거 합쳐도 36인데 버네야 너 뭐 감도 맞혔나매 어어 آ아잣í 아 감동아 나 잘했지? 어 그럼 잘했지 너무 잘했네 잘했어 아 너무 잘했네 최고다 야 아 진짜 대박 너무 잘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